기상캐스터 배혜지 지난해 경남의 전입 인구는 30만 명, 전출 인구는 31만 6천 명입니다. 지난해 경남을 빠져나간 순이동 인구는 1만 6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인 의령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경남에서 사라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순유출 인구는 3천 명 줄었지만,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곳입니다. 전체적인 인구 감소의 효과로 순유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감소한 편이지만, 경남은 여전히 타지역에 비해서 큰 규모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순유출 인구의 연령대입니다. 20살에서 39살 청년들이 1만 4천 7백 명으로 전체 순유출 인구의 90%를 차지합니다. 주로 가까운 부산이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고, 직장이나 일자리가 주된 이유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을 찾는 좋은 일자리가 경남에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과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하여 청년들이 경남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여성과 20대 등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 인구 유출 규모를 1만 명 아래로 줄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의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설 연휴를 맞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제락 기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창원지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차례 공판이 이어졌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가 설 성묘객들을 위해 생화 4천 다발 무료 나눔 행사를 준비합니다. 생화 무료 나눔 장소는 창원 공업묘원과 천자봉 공업묘원, 진주 내동 공업묘원과 양산 석계 공업묘원 등 8곳입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친환경 추모 문화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등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설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16건, 대부분 성묘객이나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공무원 290여 명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산불 감시대원 2천여 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와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또 산불 진화일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초동 대응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들을 구성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나섭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자리잡아 전국적인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장마차 존이 철거됩니다. 상인들은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1년만 더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군은 행정 대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 일렬로 늘어선 포장마차들. 1970년대부터 해운대의 이색 풍경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를 앞둔 2001년. 히터진 포장마차를 정비해 지금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특히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은 배우들의 뒤풀이 장소로 유명해지며 해운대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았습니다.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요. 가끔 군 생활할 때 추억도 있고 부산 오면 항상 들리고 했던 데인데. 하지만 바가지 요금 논란에다 불법 시설물이란 민원,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경찰의 고발장까지 접수되며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한때 이곳 포장마차촌은 70여 곳의 포장마차가 운영이 됐는데요. 이제는 30여 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당초 해운대구와 상인들이 협의한 자진 철거 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지만 상인들은 1년만 더 유예 기간이 달라며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이래서 우리가 채무 관계도 많이 좋고 이래서 그리고 지금 여고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네분이 돼서 따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수 없고 생계에 막도한 지장이 있으므로. 해운대구는 행정대 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진 철거 기간을 우리 구와 상인분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대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이 사라진 자리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저기압에 의한 비나 눈 구름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지역엔 시간당 2에서 3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산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남해안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나 눈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부 내륙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서부 내륙에 최대 5cm, 지리산 부근에서는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하만이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3도, 합천이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8도, 사천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나 눈이 그치고 난 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5달 만에 3천 가구 때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380여 가구 줄어든 3,68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김해가 85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4,590여 가구, 거제 570여 가구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은 1,100여 가구로 330여 가구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동급식카드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사업에 참여합니다. 경상남도는 급식 플랫폼이 구축되면 내년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아동급식카드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아동 2만 8천여 명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응급진료 상황실은 경상남도와 시군 보건소 21개 반 120여 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본부와 정보를 공유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합니다. 또 연휴 기간 경남에서는 종합병원 응급실 등 50곳과 보건소와 약국 등 2,300여 곳이 일자별로 진료합니다. 경남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의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8%, 14.3%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8.6에서 10%씩, 신선식품의 지수도 매달 14.1에서 15.7%씩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와 귤, 토마토, 파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김해 등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을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공식 누리집은 종목별 경기장과 일정을 안내하고, 경남 18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행사 정보도 제공합니다. 2010년 진주 이후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김해를 중심으로 18개 시군, 80여 개 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을 기념할 상징조형물 제안서를 오늘까지 받습니다. 창원시는 산업과 디자인, 건축 등 전문평가위원을 꾸려 이달 안에 선정작품을 결정하고, 4월까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징조형물은 창원국가산단의 역사와 미래, 기업과 노동자, 시민들의 노고를 담은 내용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모레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재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인 한 달 최대 200만 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집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지난해 경남도의원은 연간 5,980만 원, 창원시의원은 4,697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제시가 13일부터 24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거제시는 1년 동안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고, 1% 이내의 보증수수료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휴업이나 폐업, 지방세 체납 등을 하지 않고 거제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뉴스는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